문화재청이 최초의 우리말 사전으로 일제강점기 우리말을 지켜낸 국민적 노력의 결실인 말모의 원고와 조선말 큰사전 원고 등을 보물로 지정했습니다. 국가등록문화재 제523호인 말모의 원고는 학술단체인 조선광문회 주관으로 한글학자 주시경과 김두봉, 이규영 등이 참여해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사전의 원고입니다.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한글학회 전신인 조선어학회가 1929년부터 1942년까지 13년 동안 제작한 사전원고의 필사본 교정지 총 14책입니다. 문화재청은 또 조선왕실 하사품이 완전하게 갖춰진 채 300년 넘게 풍산홍시 후송가에 전례한 기사개첩과 함을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했습니다. 국보제 334호가 된 기사개첩 및 함은 1719년 59세가 된 숙종이 태조 이성계의 설례를 따라 기로소에 들어간 걸 기념해 제작한 개첩으로 18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궁중회화입니다. 감사합니다.